왜 아이가 당신이 구매한 전동 칫솔을 사용하지 않을까요? 학생에게 칫솔을 구매할 때는 외관과 가격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치과에 가서 후회하지 않도록 하세요. 제가 아이를 위해 선택한 전동 칫솔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칫솔은 충치 예방과 불소가 포함되어 있으며, 바스법 칫솔질에 적합합니다. 특히 브러쉬 헤드가 이런 볼록한 형태로 되어 있어 일반적인 오목한 형태보다 큰 어금니에 더 잘 마고 깊은 홈을 따라 검은 점과 선을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매우 부드러운 촉감으로 잇몸을 보호하며 불소도 추가되었습니다. 아이의 충치를 예방합니다. 내 모드로 쉽게 전환됩니다. 전동 칫솔의 브러쉬 몬은 업그레이드된 스위핑 기능으로 치아 표면에 놓으면 자동 칫솔질하며 아이가 바스법 칫솔질 걱정 없습니다. 칫솔질 방법과 음악 리듬 모드 결합으로 즉시 오르골 변신합니다. 평소 칫솔질을 귀찮아하던 아이가 이 칫솔로 바꾼 후 적극 차며 작은 치아가 하얗고 반짝입니다. 전신 방수와 무봉합 버튼으로 내구성 뛰어나며 부드러운 색상은 귀여워서 기숙사에 두어도 눈에 띕니다. 아이에게 어떤 선물을 주는 것보다 좋은 치아를 선물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아이와 함께하며 치아 건강을 지켜줄 수 있는 전동 칫솔을 추천합니다.